안녕하십니까 이종희입니다. 배의 왕이 바라기 정말 너무너무 잘 다녔습니다. 추석 연휴 우리 문어 생크숲에 왔습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이렇게 마주합니다. 정말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외대로 하나씩 열리는 해바라기가 진짜 황스럽고 예쁘죠. 여러개 꽃 피는 것은 꽃송이가 굉장히 자라서 저도 항상 이걸 이렇게 한송이 피는 것을 선호하거든요. 진짜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와, 이 왕이바락입니다. 열숭이 되서 시가 지금 이렇게 도자기를 수백개 품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꽃가루가 이렇게 덮먹이 되가지고 정말 시간이 어려울수록 영불면서 우와,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가을 하늘에 추석날, 출석 여는 날 이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흘렸습니다. 우와, 너무 예쁘죠? 이 녀석은 뒤로 돌아왔습니다. 돌아서 어떻게 이렇게 뭔가 발바라이꽃하고 토라진 것처럼 이 녀석만 뒤로 돌아왔습니다. 이 녀석은 뒤로 돌아왔습니다. 이 녀석은 뒤로 돌아왔습니다. 이 녀석은 뒤로 돌아왔습니다. 물을 고통하시려고요. 아니라네. 이 녀석은 필수인 것입니다. 여기는 무노리 생태수 어느 뜨릇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